원한을 사고 있으면 또 안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슨 법사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미안한 마음을 들품고 있었던 미안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했네요 근데 그 뜻도 나는 뭐를 미안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건지 예를 들어서 구속시킨 것이 미안한 것인지 그러니까 구속 안 시킬 것을 시킨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이 이야기가 없고 옛날에 나경원 씨가 이야기하는 주어가 없듯이 목적어가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왜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느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까지는 박근혜 씨를 옆에서 보좌했다고 하는 유영아 씨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대구의 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박근혜 혼자서 영향력으로는 대구 시장이 되기 어려우니까 거기 또 홍준표라는 막강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까지 같이 보태지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 서로가 두 개가 이익이 서로가 합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갖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문제점에서 인간을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이 시장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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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e Exchange Tom